저출산으로 학생이 줄다 보니 학교도 하나 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는 물론 서울 도심 학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땅한 활용법을 찾지 못해 장기간 방치되며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옆 담벼락 너머 창문은 군데군데 깨져 있고 학교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축대 같은 건물에는 수직으로 큰 균열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비어있는 학교가 우범지대로 변할까 봐 걱정입니다. 그런데 담을 넘어서 안 해서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신고해서 경찰이 오는 경우도 왕왕 있고. 재단 수송 등으로 학교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 중 한 곳인 건대입구역. 이곳에 있는 화양초등학교는 지난해 2월 폐교됐습니다. 학생 수가 유지 정원을 못 채웠기 때문입니다. 학교 정문이 있던 곳에는 차단기가 설치됐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 한 켠은 임시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24시간 개방돼 주민들이 수시로 오가고 있지만 상주하며 학교를 관리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학교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반려견 배설물들도 널려 있습니다. 해교된 학교 시설 일부는 복지시설로 쓸 계획이었지만 구청과 서울시교육청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1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폐교된 초중고등학교는 6곳. 올해도 도봉고, 성수공고 등 3개 학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폐교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미활용 부지로 방치된 폐교는 전국에 358개 교. 전체 폐교 4곳 중 한 곳에 달합니다. 특히 과밀 억제 권력인 서울은 폐교 이후 10년 동안 용적률, 건폐율을 제한받습니다. 교육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일도 오래 걸리다 보니 그만큼 민간임대나 매각이 어렵습니다. 늘어나는 도심 폐교들. 흉물이 되지 않게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교육은треть 워낙지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